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통합당 내에 오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이 또 환탄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을 치를 때면 어디서 어떻게 적을 맞이해서 싸울 것인가라는 점이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턱 밑까지 적의 진격을 허용한 다음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통합당은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정선거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부정선거에 항의하기를 중지한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전투에서 패배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2020년 대선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찌그리는 통합당의 일부 인사들은 정신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자란 사람이라 불러도 조금 더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법사에는 최후보로이다 그런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당신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두고 싸우기를 항의하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향후 4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진로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었다 이런 사실을 정말 이 땅에 양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법사위 위원장 임명입니다 통합당의 복잡한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통합당 장재원 의원의 페이스북에 씁니다 6월 13일 날 장재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주는 대신에 산업통상자원중소변저기업위원회를 받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이 참 나쁘다 그걸 지금 알았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법사위 사수 계리문에 동참됐지만 무엇이 당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다 잃는 게 최선일까 법사위를 우리가 가진다 해도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시간을 좀 더 끄는 것 이외에 끝까지 막을 방법도 없다 부정선거를 그냥 항의하는 일을 중지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안 해요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법사위를 포기하고 문체위를 산자위로 바꾸는 순에서 원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백기토항하자는 이야기죠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는 대신에 통합당은 예결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산위, 한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내용안을 두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절대 내놓을 수 없죠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마음대로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왜 내놓겠습니까 통합당은 6월 10일 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를 사수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맞지 않겠다 원내 등원을 거부했어야 되는 것이죠 장제원 위원은 6월 13일 날 법사위를 민주당에 주는 대신에 통합당은 문체위에서 산자위로 상임위원을 바꿔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셈입니다 장제원 위원은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당이 명실상부하게 민생, 경제, 산업, 예산 분야를 장악하게 된다 만약 14개 상임위원회,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이후에 집밟히는 모습을 보인들 어떤 시력이 있겠느냐 스스로 집밟히기를 자처한 그런 정당이니까 어쩌겠나 힘이 없는데 지금의 이 비참함과 참담함을 가슴에 묶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와 민생을 위해 투쟁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장제원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당신에게 비참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자체가 솔선수음에서 비참해지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4.15 총선에 표출한 민의는 믿고 유능하더라도 통합당이란 야당이 여당과 건수한 차이로 패배하더라도 정치 지형도나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유리한 구조를 선거에서 만들어줬죠 그것이 진짜 민이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이런 구도를 깨고 완전히 여당이 압도하는 그런 선거 결과를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부정선거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항해하는 것이 야당이 취해야 될 그런 전략이자 전술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부정선거는 일체의 입을 닫고 지금 와서 법사위를 달라고 떼를 쓰고 국민들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그것이 공당의 자신의 이야기죠 그게 공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대안이냐 이야기죠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모든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은 다 통과시킬 것이고 이 과정에서 통합당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대신에 철저하게 민주당의 법안 통과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굳이 여당 이중대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판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통합당은 부역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역자들의 모임 같은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이다 굳이 헌법을 당분간 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악법 통과를 통해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질하는 경험을 한국 사람들이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체제의 변질은 이미 완성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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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